한인들은 물론 중국계 등의 최대 명절인 설날 저녁에 캘리포니아의 아시아계 집중 거주지에서 설날의 비극이 발생해 미 전역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7마일 떨어져 있는 몽테레이 파크시에서 설날 저녁인 토요일 밤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한 1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날의 비극을 일으킨 용의자는 72살의 후 칸트란으로 베트남계 남성으로 보이는데 총기난사극을 벌인 후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곳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이 포위하자 자신의 배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몽테레이 파크시에 있는 스타 볼륨 댄스 스튜디오에 들어와 반자동 피스톨로 총기를 난사해 설날의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한 곳은 두 번째 댄스 스튜디오였으며 바로 앞서 인근의 또 다른 아람브라 댄스 스튜디오에 먼저 갔다가 두 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몸싸움 끝에 스타 볼륨 댄스 스튜디오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70대 베트남계 남성이 왜 이 같은 총기 비극을 저질렀는지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날의 비극이 발생한 몬테레이크 파크시는 인구 6만 명 가운데 67%가 아시아계로 아시아태평양계의 집중 거주지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48%는 중국계이고 한인들은 1.3%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설날의 비극이 발생하자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수도권, 뉴욕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여 설날 축제의 보완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설날에 맞춘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아닐지 우려됐으나 용의자가 70대 베트남계로 밝혀져 그나마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큰 충격을 받았을 미 전역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계 시민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몬테레이 파크시의 설날의 비극은 지난해 5월 텍사스 유발대에서 벌어졌던 총기 참사로 어린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 이래 최대 규모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